여초 커뮤니티에서 최근 20대에 결혼한 여성에 대해 좌표를 찍으며 악플 테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여성은 유튜버로 활동 중이며 대략 20에서 22의 결혼 후 23세에 출산해 현재 5살 아이의 엄마로 나이는 27세로 알려졌는데요. 25세에 31평의 아파트 마련에서 취미가 집 꾸미기이며 특기는 요리로 다양한 요리를 하며 아이 키우는 집이라고 볼 수 없는 깨끗한 집이라는 느낌을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또한 결혼과 출산을 하였고 다양한 요리를 하며 음식을 첩하는 유튜버는 본인 주장 47kg의 몸무게를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23살에 애 낳으면 좋은 점 20까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를 본 여초 커뮤니티에서 이 유튜버의 영상에 돈 없는 악플 테러를 하기 시작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가 올린 23살에 출산하면 좋은 점 20까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볼까요? 딸이랑 두 바퀴 띠동갑, 딸이 성인이 되면 나는 44살 출산 후 회복이 빠르다. 멋무를 때 나아 우울증이 없었다. 애지종지 키우지 않고 대충 키우니 편했다. 아이가 정말 건강하다. 육아할 체력이 남아있긴 하다. 친구들이 애기 낳은 걸 신기해해서 자주 놀러오고 잘 놀아준다. 인생의 목표가 생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강한 책임감이 생긴다. 경제관념이 일찍 잡힌다. 초반에 힘들어도 나중에 편하다. 6살이 된 지금 편하다. 키워놓고 내할 일한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지 알게 된다.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된다. 나의 인격이 성장한다.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었고 나는 아이의 우주가 되었다. 등이 있었는데요. 해당 영상이 업로드된 후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20대의 애를 낳으면 20대의 즐거움을 모른다. 결혼하면 대부분 한 50년 주부로 산다. 굳이 20대부터 주부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20대는 나의 존재감 뿜뿜인 유일한 시기다. 부모님을 벗어나 나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기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연애도 여행도. 30대 사회생활은 평생의 자양분이 된다. 울 딸이 23살에 아이 낳는다 하면 절대 반대할 듯. 결혼생활의 단조로움과 권태를 무시하는 구만. 일찍 결혼하면 100년 만년 순조롭게 인생이 가니? 젊은 남편들이 사회능력 없는 여자들에게 평생 충성. 파치나? 커리어가 내 생명 줄이야 등 해당 유튜버에 대한 비난 댓글도 많았습니다. 반대로 응원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논란거리도 아닌 상황에서 같은 여자들끼리 저격하는 상황까지 오며 해당 유튜버는 결국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 영상에 상처받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젊을 때 낳아도 아이가 아플 수 있고 나이 들었을 때 낳아도 아이가 건강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누군가 상처받으라고 만든 영상이 아니다며 첫 출산인 요즘 시대에 일찍 결혼해서 아이 낳아도 장점이 많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작한 영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저처럼 젊을 때 낳은 분들은 힘이 된다고 말씀해주시는 반면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 글을 남긴다며 아이가 건강하다고 말한 제 의견에 상처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과문에도 일부 네티즌들은 좌표를 찍으며 악플을 달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이 댓글이 있네요. 축하해도 모자랄 판에 악플을 왜 다는 걸까요? 진짜 정신나간 사람들 많네요.